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함께 몸담았던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기올백 300만 원짜리 가짐은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지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됐습니다. 첫 타자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였는데 경기 침체와 응급실 뺑뺑이 등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권의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게 효과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군의관 23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대란에 대한 보복으로 개별 의사와 군의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복지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이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수심의가 불기소 권고를 냈죠.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1호부터 몇 시간 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모두 다 면제부를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법이 이제 점점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2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상황에 국민들이 지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총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있지만 그 눈높이와 법적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서용주 의원님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현명치 못한 처신.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팩을 받았을 때 국민들한테 했던 말로 기억합니다. 처신이 잘못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입장이 바뀌었죠. 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을 모셨던 유모 행정관이 깜빡한 처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인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멋있게 퇴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그거를 넘어서서 검찰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어떻게 하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 결과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장소에 가서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말하자면 출장 조사를 했던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무혐의라는 참 얼토당토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일단은 멋있는 척은 다 했다. 결국 행동은 하나도 없었고 말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따지고 보면 기만하는 어떤 마무리를 하는 어떤 메시지로밖에 저는 읽을 수 없고요. 일단은 검찰총장께서 본인은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반발 계속되는 가운데 수심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여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먼저 먼저 오늘도 답정노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거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노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제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태생같은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네, 이준 의원님. 야당의 반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까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답정노가 아닌가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하는 오히려 답을 정해주고 있는 쪽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원서 총장이 말씀한 거는요. 아마도 수심의 결과를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법 전문가니까요. 첫 번째로 적용할 제목이 없는 거죠. 죄인 법정주의에 어긋나고요. 본인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미비한 법령을 보완해서 입법을 충실히 해야겠다. 이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적용할 법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를 예상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연관선도 사실 없었어요. 뭐 그냥 드러났죠. 처음에 미국 하원의원, 우리 한국 출신이죠. 그분을 국립묘지로 데리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 청탁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TV도 최재형 목사가 통일TV도 방송화할 수 있게 해달렸는데 그것도 파우치 주고 나서 1년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달된 게 없습니다. 적용할 제목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탁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심위 결과를 예상했을 건데 아마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 직권으로 올린 거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올린 결과를 또 공격하는 야당도 있을 거고 또 의심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수심위에서도 검토를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이번에 수심위 결과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혐의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보열 위원님. 이번 주 중에 검찰 최종 무혐의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특검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조국 혁신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준우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 법의 미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기소조차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은 이번 추석 때 최소한 300만 원짜리 기올백 정도는 받아도 감사의 선물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검찰은 그 누구도 잡아가지 않을 것인가.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오늘 검찰총장 모습이 전혀 멋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자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려면 박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걸 첫 번째로 얘기를 했어야죠. 저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김건희 종합특검법에서는 곧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공천개입, 국정농단 개입 의혹까지 넣어서 지난 5일에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그게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조만간 본회의 통과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협업하겠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하고는 또 사뭇 다른 입장이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안 돼요.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검찰이 판결을 하면 어떡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출마를 안 하실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정치 안 하실 건데 이 정도면 최소한 약식 기소라도 해가지고 벌금이라도 내렸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옆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고위공무원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공무원 부인들이 명품백 받아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자인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가 어쨌든 일단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알렸어야죠. 그런데 검사가 알아서 기소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출장소다까지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면서 수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을 무시한 결정이고 또 사법체계를 농단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기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법률적 미비사항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약간 들으시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봐주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배우자라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김 여사만 이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 공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도 이 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배우자도 못 받게 하고 처벌 조항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논의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위험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죠. 법적 미비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오늘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고요. 수요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표결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생각인데 추석 밥상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추석 민심의 이런 내용들을 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부분들 없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김건혈 사이에 여러 가지의 국민들이 이해 못할 상황들, 호위경력부터 시작돼서 주가 저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까지 양평고 속도로도 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국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아주 작은 명품백, 300만 원짜리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조사들을 통해서 결국에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을 특검 안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민주당이 따지고 보면 최혜병 특검에 집중하면서 김건혜 사의 특검을 좀 미뤄놓은 감은 있었어요. 이제 좀 속도를 내야겠다는 것이 맞고 최근에 어떤 기사에는 총선 개입설에 대한 어떤 김건혜 사의 어떤 기사 의혹 제기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혜 사는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따지보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가 김건희 여사가 거의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윤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표결하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추석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밥상 내년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계속해서 인기 내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털지 않으면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민심의 몽둥이로 맞았으면 정신을 차릴만도 한데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그늘에서 벗어내지 못하는 국민이 안타깝고요. 정말 제정신을 차린다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민심에 올라탄다고 한다면 김건혜 사의 특검과 체병 특검은 털고 가는 것들. 그게 대한민국의 국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더 많은 논란 조항까지 덧붙여서 재발의를 했다.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요. 저 탈탈 털었다.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 조사를 먼지 하나 안 나도록 탈탈 털었었는데 기소 못했었고요. 나중에 이성윤 의원도 지검장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죠. 그분에게 수사 지휘권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탈탈 털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키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실체를 밝히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당초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선거에 이용하자 그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을 보면요. 경찰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죠. 발표를 했죠. 청문회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특검법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 사안을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고 큰 소리로 떠들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치적인 아주 정략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이슈화다라는 말씀이네요. 김보여 위원님. 방금 말씀 중에 누구도 기소 못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딱 두 명이죠. 김건희, 최은순 두 명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공범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조만간 2심 재판 결과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어 두 사람이 거둔 수익이 23억 원 정도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두 분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게 아니라 계좌가 도용됐다.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어떤 조롱이 나오냐면 내 주식 계좌도 좀 도용해달라. 그렇게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꽂아줄 거면 내 계좌도 좀 가져가서 수익금을 만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특검은 왜 하냐.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탈 털었다고 했지만 탈탈 털지 못했고요. 교묘한 수사 방해 이런 걸 우려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장모가 주가 조작 공범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당연히 그 사건 지위를 하면 안 되죠. 지위 박탈당하기 전에 재척사위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도 받지 않고 지위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 수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고 특검이 수사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충분히 수사를 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석열 교장님,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대통령 추석 인사 때 함께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에서 보도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결론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개석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긁어부스러움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좀 조용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석 인사에 꼭 등장을 하셔가지고 나온다. 나오실 거면 사법 리스크가 끝나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국민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대통령실이 현실인 시기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국민 누구도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구나. 잘하셨다. 이렇게 얼마나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여사님 사건에 가타부타 이런 반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서 추석 인사를 하신다. 이걸 누가 그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매우 뻔뻔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우리 이 정도 무리를 일으키면요. 1, 2년 정도 자숙을 하거든요. 우리 영부인께서도 잠시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내부에서 논문도 읽고 하시면서 좀 그런 내부 활동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우 의원님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쟁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 사안이 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당내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같은 소장파 의원들이요. 전반적인 정서입니까.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 건가요. 저는 일부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 문제가 종결된 거는 종결된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떤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좀 10년을 끼쳐 10년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나서서 먼저 얘기를 하신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영국을 대신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추석 앞두고 본인 직접 영국이 직접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건 여사 지금 사과 요구하는데 무슨 국민들이 사과를 적선하듯이 받고 싶은 상황인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대통령 배우자면 사과도 이렇게 어렵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와 별개로 사과는 특검의 면제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명한 처신 그거는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이건 따지고 보면 지금 부정창탁금지법만 했지만 알선수재. 과연 참자 뇌물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폭넓게 수사를 했는지는 특검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특검 통한 수사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추석 영상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 확정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9월 12일에 도시 모터스 권호수 회장에 대한 이심 공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계좌를 빌려줬던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분이 방조 혐의로 있어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현서에서 똑같은 것인데요. 통상 법률가들은 이렇습니다. 주가자 조건에게 계좌를 주고 수익을 받았다. 수억을 받았다면 그건 주범입니다. 공범이 아니잖아. 최소한 그 자체부터가 검찰 수사가 바직 수사라는 비판을 직면해 있는데 결국에는 9월 12일 날 무죄를 확신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어떤 꺼리낌 없이 영상을 찍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거울을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포트라인도 섰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왔어요. 처음에 날짜를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오게 버티다가 서면으로 하자 하니까 나온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출석 앞에서 밥상대는 그런 연락을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희생약, 고스프레를 했었고요. 또 김정숙 전 여사는 지금 이랬습니다. 지금 국고 횡령, 공고 횡령 때문에 그 많은 관봉권, 특활비가 누구한테 갔느냐. 딸에게 생활비로 갔느냐. 딸 집 사는 데 쓰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현재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죄형 법준조에 따라서 적용할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반성할 행동, 적절하지 못할 처시이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동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한 것은 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거울은 각자 보면 되는 거고요. 김근혜 여사는 김근혜 여사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너무 특정적으로 비춰져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꼭 김혜경 여사, 전 정권의 김정숙 여사를 꺼내는데 김근혜 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라는 소리예요. 피장파장점법 이거 너무나 물타기라는 거 너무나 극명하고요. 김근혜 여사 누가 보더라도 우리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런 특혜,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들, 그리고 뻔뻔하게 어떤 꺼리낌 없이 나는 무죄미야 하면서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적 시각, 국민의 시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김특검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새 김 씨들, 새 김 여사들 전부 다 같이 특검을 하자. 그런데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특검법을 발의를 하세요. 특검법, 찬성법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특검법을 발의를 하세요. 국민의힘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도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순식혜병 특검법 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어느덧 흐지부지. 지금도 삼김여사 특검법 하자,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 얘기를 하세요. 찬성하실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법안부터 발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는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특권 올라와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특검법을 받겠다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잠깐만 할게요. 무슨 한동훈 대표 최혜병 특검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놓고 삼자특검도 민주당이 받아. 발의를 못 하겠다고 의원이 없습니까? 108명이나 있는데 발의를 못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까지 해줘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서 삼자특검에 비특권 정도를 넣었어요, 장치로. 그런데 그걸 갖고 또 딴지를 거는 거. 무슨 밥을 먹겠다고 했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반찬 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도 수사니까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청해선책방재단 구원회음도 하시기로 했거든요. 이것까지 절차 얘기해주세요. 같은 디자인의 앞치마를 나눠 입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났는데요. 이걸 두고 문명 동맹, 명문 결집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선 대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보 인사들에 대한 정치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선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의 공판전 증인신문이 열렸는데요. 신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방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편의 주인공입니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용한 역사로를 남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대개호! 김지영! 김지영, 대사! 김지영 국가 이린다!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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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재 의원님, 지도부가 새로 뽑혔고 그래서 예정된 일정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수사권과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재명 대표가 걸려서 일주일 정도 수년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예정된 일정도 일정이었지만 방탄동맹을 한다고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재판계가 바꿔질까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이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들은 기본적인 관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당내의 모든 어떤 지도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전에 외연 확장이 숙제로 남았어요.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친문이든 지금 현재는 비주류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민주당 내의 정치적 자산들을 차곡차곡 쌓는 본인의 어떤 대권 풀에 있어서 행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갑자기 무슨 방탄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화 중에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의 우려를 표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고는 있으나 그냥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수준의 어떤 호응이었다. 그조차도 방탄으로 보인다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동맹이라는 표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썼잖아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는 듯한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준우 의원님, 결국 왜 지금 만났냐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되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는 10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위 취업 청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와 또는 1심 결과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두 분의 만남은 그냥 예의상 만난다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보면 비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때 친문 세력들이 전부 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둥지에 다 모여 있거든요. 강금시부터 해서 전 행안부 장관하셨던 전해철 의원까지, 전 의원까지 다 모여 있고 또 김동연 의원 같은 경우 호남 10번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DJ 생과도 방문하고 권영수 여사도 예방하고 이런 거 보면 문재인의 어떤 적통, 민주당의 적통을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전 도지사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찾아와서 예방한다는 거는 서로 좀 피로성도 없고 불편한 관계지만 아까 말씀드린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 사위 청탁, 채용, 수사. 이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손을 좀 잡고 공동 대응을 하자,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오늘 방탕동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뭉쳤다, 이 말씀이네요. 김보열 위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겠죠. 문 전 대통령은 아마 이 수사의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2017년, 18년, 19년 정도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취재 기자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지지자들의, 촛불 시민들의 바람만큼 속도가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쪽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 대통령이 모든 행정행위, 정치행위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되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가신 과정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정치 권력이 향방을 잘 모르지만 검찰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가족의 흠결을 남겨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기소될 만한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고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떤 혐의든 기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던 사위가 잠시 쉬니까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조를 했다가 나중에 취업해서 끊었는데 그 취업과 월급이 뇌물이다. 이거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준우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지금 그냥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항공업무에 전혀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전무 이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전무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그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까? 그런데 전무 받고도 기껏 하는 일은 공항에 나가서 승객들 오면 관광객 오면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아직 보도되고 나서 출근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800만 원 받았었고 거주 비용으로 350만 원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딸은 이번에 아버지 책 표지 디자인한다고 2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2억은 디자인값 5억은 빌려준 거라 하지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인류 디자인을 합해서 표지 디자인한다고 2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 2억이 진짜 디자이너서 받은 거라 그러면 지금 문다이 씨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5만 대만 유명한 책 디자인해가지고 한 건당 그 절반 1억만 받았어도 지금은 건물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이 오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재직권 얘기도 꺼냈어요. 한번 볼까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민주당이 재직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거든요.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반박, 주장 일단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재직권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최근에 총선만 기억해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총선 슬로건이 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6개월 밖에 안 되는 이 정말 무능하고 지긋지긋한 정권에 대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저는 그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기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빨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한 2년, 10개월 남은 대선 기간을 대선이 금방 돌아옵니다.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은 뭐가 찔리는지, 왜 입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재직권 안 할 생각인가요? 똑같습니다. 정당이라면 재직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잘 못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밍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본인 먼저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400조 부채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합해서 600조 부채였거든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단 5년 만에 400조 부채를 더 보태서 부채를 천조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다 부담합니까? 후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정책 28번 실패해가지고요. 주변에 벼락 거짓 만들고요.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출할 기회도 놓쳤었고요. 그다음에 방산 수출 기회도 놓쳤었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기회를 다시 만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량한 의도, 대통령이 나쁜 도가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선량한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안 된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좀 책임은 있으시다라고 좀 보이고요. 저는 저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흘러나다.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재직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는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우리 민주당 내부 똘똘 뭉치자라고 선언하시는 거다. 지금 얘기하는 문명 동맹 가자.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또 하나는 초조함의 발로가 좀 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도 법조인이시고 민정수석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들어오고 있는 이 정도 수사를 보면 아 이게 나한테까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이제 대응은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좀 나온 말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죄가 있어도 보복수사라고 덮고 가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은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검찰에게 맡겨둘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 지금 윤 정권 들어가서 완전히 무용지물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쪽도 저쪽도 승복할 수 없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오늘 특위를 하나 출범을 시켰어요. 전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입니다. 특위가 아니라 대책위네요. 출범하는 그 취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내무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검찰청 항의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단은 지금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 수준을 말을 하면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 집단이 됐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당하고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검찰을 나오면 검찰 수사에 임하겠으나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보복을 하니까 깡패 집단처럼 구니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좀 들리는데요. 나쁜 선생님처럼 나쁜 검찰이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저희 아버지 교장입니다. 하면 때려야 할 친구를 살살 그래. 어깨 툭툭 치고 들어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앞에 문구점합니다. 그러면 피나게 때리는 것이죠. 검찰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수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잡지 않겠다.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형식의 조리돌림, 망신주기. 정말로 검찰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거를 바로잡겠다는 지금 특위의 강한 의지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두 눈 뜨고 눈만 사람 대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검찰이 수사권에 있는 거는 본인이 유일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독립시켜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지요. 왜 있는 죄를 모른 척해야 합니까? 모른 척해야지 그게 정의입니까? 제게는 지금 그렇게 들리고요. 아마 이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핸드폰 반납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도 많이 걸었었는데요. 이번에 김조숙 여사 아마 조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희들도 우리 이번 검찰들도 아마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거고 똑같이 핸드폰도 반납하고 할 겁니다. 옛날 권양수 여사도 그렇게 가서 방문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호상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경호상의 규정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 핸드폰에서 어떤 원격 조정 가능성도 있고 또 녹음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게 김정숙 여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그렇게 새가 안 겪이지 마시고 두 눈 뜨고 장님한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엄격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단하지 말자.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 핸드폰 반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의 용부인들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았죠. 지금 김건 여사처럼 경호처에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는 녹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사받은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권양수 여사 조사할 때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실에 방문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례가 있었고요. 휴대폰 반납 안 했습니다. 휴대폰 반납은 이제 설례가 되겠죠. 김정숙 여사를 조사로 가게 되면 설례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사할지 여부를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알 수는 없으나.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탈에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따로 탈주한 것도 아니고 원대국 귀한 분위관들에게 금지의 탈을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는 아직도 의료의 본질을 모르고 의사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서서 암흑에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 1, 정부 때 1로 보이나 봅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뛰어다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금의 응급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천암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 교수였고요.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가 길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응급실에서 일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의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까? 정치를 하려고 그만뒀던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에 있는 소아 응급센터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일이었고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제 주변에 소아 환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면서 함께 일했던 소아 응급을 보던 병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도 환자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고 여러 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점점 제 동료들도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제가 있던 센터가 결국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소아 응급 전문센터를 폐쇄하면서 저도 사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선 있으면서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왔고 만일 소아 의료가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다면 어쩌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정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의 응급 의료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정부에서는 붕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일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든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만두게 된 그 무렵이 이미 지방 소아 의료는 붕괴했던 시점입니다. 소아 응급을 넘어서 성인 응급도 마찬가지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응급실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이 되어왔고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그 전에 의료계에서는 수없이 경고하던 일이었고 붕괴는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도 그랬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그때는 핵심 의료, 소아 청소년과, 외과, 내과, 흉부외과, 응급외과 이런 영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니까 당직 스케줄이라든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고 그런데 사법적인 리스크는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신할 다른 유인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죠.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머지않아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이게 7월 22일에 이주영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머지않아 응급실이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 머지않아는 언제쯤일까요? 머지않아는 지금이죠. 지금이요? 지금 이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0군데, 20군데를 전화하고 119가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이 시점이 이미 무너진 현재 진행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당장 추석이 걱정이거든요. 추석에 많이 아프거나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서 병원이 있고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후속 진료, 최종 진료까지가 가능해야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마라. 멀리 이동하지 마라. 교통사고가 혹시 나거나 했을 때 아마 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생선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아이들 혼자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아도 과거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이 시점에 어느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친지들한테도 먹을 것도 조심하고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활을 하라. 이 조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의료 공백은 추석 이후가 정말 문제다. 올겨울에 희생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가을부터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온갖 호흡기 질환들이 좀 창궐하게 시작합니다. 소화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요.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별것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감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서 자주 오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병들도 추워지는 시기에 빈도가 대단히 높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공사도 많고 야외활동도 많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빈도도 높아져서 보통은 가을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질환군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가을을 지나고 나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번아웃이 올 것이고 이탈은 가속화될 텐데 지금 저 현장으로 들어갈 엄두를 낼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군의관이나 공보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군의관 공보위이라고 해서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본인이 수련받은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보위이나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를테면 지금 이종보통 면허를 딴 사람에게 그냥 중장비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아니냐. 누구라도 갖다 놓으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몰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군의관들은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수련을 받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과의 진료가 아니어서 할 수 없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대형 버스를 몰 수 없는데 이종보통 면허로 무조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서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도입돼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깐 영상으로 들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일은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 혹은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명령의 이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적 정치적 명령을 이행하라라는 차원으로 이걸 모든 걸 보고 있다.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논의가 더 더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의관들은 그런 현장에서 나는 이걸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대형버스를 몰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정부 나름대로는 희망하는 분과와 요청하는 분과를 구별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뇌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교통사고 환자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안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아의 복통 환자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무차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의관들은 정당하게 환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민간 병원에 또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보낸 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명령들이 과연 군의관에만 국한되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의관 투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군의 의료 공백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군 의료 그리고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군 의료의 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 의료로서 투입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함부로 쓴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이전에 코로나 혹은 메르스 이런 판데믹을 겪으면서 만일 이것이 국가 전체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 대한 안전 또한 보장된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견되는 군의관들도 지금 이런 명령은 적합하지 않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응급실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의사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군의 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인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딱 그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탁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건가? 일반인들은 감히 응급실도 못 가고 병원에서 수술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하러 가도 내 친구인데 내가 오늘 드라이가 급한데 잠깐 해줄 수 있냐 하면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 환자들이 입원 순서가 밀리거나 수술 순서가 바뀌거나 하지 않고 내가 추가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내 친구나 가족의 부탁은 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 혹은 청탁이 가장 본격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지인보다는 내 환자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제가 제 가족이나 친구를 부탁해 본 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제가 제 환자에 대해서 부탁을 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원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새벽 2시쯤에 진료를 보다가 신생아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전원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배나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환자 있는데 좀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의사들은 그 정도 시간에 전화가 오면 왜 또 환자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원활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의사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봐줌으로써 다른 환자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가 더 중한데 내 지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넣거나 수술 순서로 바꾸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도덕적이어서라기보다 병원은 정말로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힘이 센 건 원무과입니다. 원무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주영 의원이 생각하는 해법은 뭔가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논의를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의사들의 혹은 의료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만일 정부가 또 명령을 내려서 사직한 적공의들을 모두 원상복귀 시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련을 마친 이후에 그 영역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이거나 혹은 앞으로 의대에 입학할 다음 세대가 바이탈과, 즉 핵심 의료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된 과를 선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핵심 의료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적자가 생기고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소송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핵심 의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느끼고 전국의 모든 응급실이 차례차례 분을 닫을 정도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면 이것은 이 영역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전공의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반드시 반복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언 이런 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려서 제 다음 코너도 진행을 못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한 번 더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의원이었습니다.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어떠한 방에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블랙소스 마스터피스 건강은 챙겨야 하고 맛없는 건 먹기 싫은 어른이를 위해 센트룸 멀티 구미 센트룸 디오틴 디 구미 센트룸 에너지 구미 건강 이제 맛있게 챙기자 센트룸 구미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